자, 드디어 물을 다 받았네요. 네, 물을 다 받았습니다. 냄새! 여기까지 난다. 안 넣으려고? 아니요. 아, 네. 물고기는 언제 넣으시죠? 물고기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택배 경비를 하얀 거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택배 경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택배 경비를 하다가 택배 경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택배 경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택배 경비를 하고싶은 택배 경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디케이가 추천해준 대로 야마토랑 오토싱 그리고 나비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울곰팡이가 없어졌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이제 사실 고아비탄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미크란테눈 때문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자랄 것 같아서 고아비탄을 한 번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쿠피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예쁘죠? 번식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먹이도 아주 잘 먹고요. 번식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멘